체력 쓰셨는데 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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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뽕 따라가세요 뽕 따라가세요 김현지 박신비 뉴스야 뽕 다 다 썼어 벌써 에이구 뽕 좀 만들려면 뽕 좀 줬다 했는데 그러면 무슨 노래는 무슨 노래하고 너는요 아타타 노렸구나 오빠 내놨다 노렸어 자참돼 셋이와서 서로 내놨다는 나도 좀 봐야지 뭐 너는 내남자 불러드립니다 내남자 빡긴 정반이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너의 모습을 보이지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살아날 탈수록 왠지 너넨 범풀과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고척 힘들었어 내가 너무 행복하지만 너는 내남자 그래도 언제 나는 내남자 나가요 나와봐 나와봐 안와봐 안와봐 체력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공개적으로 놀고 놀고 싶어서 네 그냥 막춤을 한번 춰보겠다 네 막춤치고 저희가 누에가 유명이에요 누에가 네 누에 누에 좋습니다 막춤을 누에와 함께 춰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네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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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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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가 찢어졌어요 칼을 줘야 돼 저 안해 시집 다 갔어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뭐 그런 데 가리라고 그래? 바지가 터졌어? 바지가 터졌어? 바지가 터졌으니 어떻게 들어가라 그래? 엄어주세요 엄어달라고 즐기려다 가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